아우 회장님, 경기 여기다 파킹하시고 정자에서 좀 쉬다 갑시다 와... 걷기만 해도 땀이... 웬 몽석? 아 너무 더워 걷기만 해도 땀이... 진짜 덥다, 진짜 덥다 아 더워 이때 지금 일하면 죽어 오늘 날씨, 열린 날씨에는 진짜... 아 아이스크림이나 하나, 얼음이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 먹자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, 여기? 걸어서 한 2, 30분 가시게 저기... 걸어서 한 2, 30분 가시게 저기... 2, 30분... 아이스크림 사 오기 하자 근데 여기 너무 멀잖아, 아이스크림 그러니까... 벌칙이지 한 명, 혼자 우리 게임을 세 종류로 해서 두 판 걸리는 사람이 갔다 오기 합시다 그래 아니면 한 명 걸린 사람이 한 명을 지목해서 데리고 가자 지목해서 데리고 가자 오케이 무슨 게임을 하세요? 요즘 10대들은 무슨 놀이 하고 놀아요? 같이 놀아본 지 오래돼서 마지막으로 놀아본 게 뭘로 무슨 게임을 하셨어요? 가위바위보 밖에 가위바위보 밖에 마지막 게임이 가위바위보 예 저는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친해져 보려고 몇 년 전에 게임을 해 보려고 갔었는데 도저히 1시간 하고 어지러워서 못 해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예 컴퓨터 게임은 손도 안 대는 상황이고 007빵은 알죠? 007빵은 알죠? 몰라요 007빵은 그럼 어려워 우리 한 번 해보면 되잖아 007빵 네 번째 지목당한 사람 양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야 돼요 아 손 네 그럼 말로만 있잖아 연습 게임으로 한 번 해볼게요 말로 일단 연습 게임 해줘 시작 나부터 할게 007 007 007 007 007 완전히 007 007 007 0 너가 칠을 줬는데 어떻게 네가 빵을 해? 네가 왜 다 해먹어? 네가 왜 다 해먹어? 야 얘네는 가르치는 맛이 있다니까 한 번 넘어가면 끝이야 하윤아 너도 공공 칠을 안 해봤지? 네 아니에요 하복은 했어요 자기는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남한테는 한 번밖에 못해 아 요리로만 지키면 돼요 그게 헷갈려 한 회장부터 해봐요 공 공 공 공 한 번밖에 못해 상대방한테는 아 한 번? 언니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시작 공 공 공 아니 아니 한 번 상대한테는 한 번밖에 못한다 야 공 한 번밖에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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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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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한 회장 나한테는 몇 번 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는 할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는 삭대질 한 번밖에 못해 형도 얼굴 많이 빨개졌는데 아니 날 때 기분 탓이야 다시 한 회장 시작 공 공 공 공 공 공 자 형도가 이 게임 그냥 넘어갈게 오빠 스트레스 받지 마요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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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로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침묵에 공 골치가 한 번 아 끝났어 아시겠쥬? 예 이제 침묵으로 봐 이게 농사보다 쉬운 거예요 침묵으로 침묵으로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침묵으로 시작 제가요? 응 공 공 공 공 공 침묵 침묵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말 안 하죠 형도가 이 게임 그냥 넘어가자 오늘 저는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어떻게 게임이 두 판을 못 하냐 다음 게임,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게임